이륙 1패입니다. 오늘도 이 복식에 따라서 승리에 어떤 판가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첫 특점은 한국 전해서널 유안나 있어 유안나 한 방 있어요. 맨손 선수였잖아요. 오른손 선수와 또 복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간결하게 움직이는 그런 포지션을 빨리 맨손입니다 유안나 선수가 사우스 포 레티 걸리고 맙니다 김여린 서브 야 긴 서브가 통했습니다 공이 서비스가 지금 다양하게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안나 최혜은 이다운 떴구요 성공해냅니다 자 수도권을 찾아와야 될 한국마사회 좋아요 아 좋아요 좋은 움직임으로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마사회 아 했지 이런 느낌입니다 특히 이번에 또 랠리가 좀 있었잖아요 아 좋아요 네 티 걸리고 맙니다 점수를 지금 계속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나겠어요 김여린 아 김여린 준비를 하고 위에서 많이 눌러줘야 되겠죠 그냥 지켜보면 안 돼요 그렇죠 공이 와주지 않습니다 네 이번엔 탑스피버선 7대6 아 이번엔 최애 3대6 지금 기술이 들어가주고 있죠 세븐올 자 이번에도 한국마사회가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한 포인트 뒤져 있는데요 오 지금 또 좋아요 아 네트워 네 게임을 내줄 수 있습니다 자 서브 득점 역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원화 서브도 까다롭거든요 네 아 아 김여린 받지 못합니다 섬세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유안나 아 아 아 아 나갔어요 김여린 최혜은 한국마사회 서브로 출발을 했습니다 3구가 다시 최혜은의 서브 프리베기 오도 으게 슬야 으 눈이없 아니 알 아 아 그렇군요 그러나 이번엔 확실히 네트에 걸린 선수가 디펜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번에도 4대 사동점 어 유한나의 유한나 선수의 뭔가 좀 과감한 그런 멋진 프레이가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요 네 어 잘 받아요 자 이후에는 펜스 능력 이번에도 받았어요 어 아 그리고 오리온 볼을 이다은이 온 힘을 다해서 또 마지막 임팩트까지 실어주는 그런 점성이 또 저런 기회를 주죠 어 이번에도 네트 맞고 나갔어 자세보다는 마음이 급했죠 메시 포인트 이번엔 포스코 인터내셔널 유한나의 서브 아 나갔어요 3도 나가고 맙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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